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AI 반도체는 현재 엔비디아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를 벗어나 새로운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인텔과 네이버, 카이스트가 손을 잡았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비행사의 모험을 다룬 영상입니다.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것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것도 아닌 글을 동영상으로 바꿔주는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이 같은 생성형 AI를 구동하려면 AI 연산에 최적화된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보급된 AI 반도체의 90% 이상이 엔비디아 제품인데 가격이 비싼데다가 수요가 넘쳐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AI 연구가 지체되고 투자가 위축되는 AI 혹한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탈 엔비디아를 위해 인텔과 네이버, 카이스트가 손잡고 새로운 AI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부족한 물량은 인텔이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가우디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네이버는 연구진들이 가우디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가우디 기반 컴퓨팅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 LLM 경험을 녹아내면 그것을 바탕으로 학교들과 연구원들이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오픈소스 형태로 올림과 동시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LLM이라든가 요즘 인공지능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카이스트는 가우디에서 AI가 잘 구동되도록 해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가우디 성능 자체를 향상할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 설계 자체를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해보려고 합니다. 그 인공지능이 그 가우디의 아들이나 손자되는 차세대 설계를 인공지능으로 해보는 그래서 가우디 설계 AI 모델을 개발해보는 게 이번 공동연구는 앞으로 최소 3년간 진행되며 여기서 나오는 모든 성과는 대중에 공개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네이버에 이어 카이스트와도 손잡으면서 새로운 AI 생태계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